왜 하필 온 시시니? 무슨 뜻이야? 너보다 연상이야. 내 연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겨, 엄마. 취재 안 하세요?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내 얼굴만 쳐다보는 게 무슨 취재예요? 연미 씨는 날 운정 기사로 알고 있는데.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나? 아니라니? 예? 왜 하필 우리 도련님이에요? 단순무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? 말이 돼요? 정신 차려.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니? 세상에.